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어 플러스 있는 기지에 혹시 헬리콥터도 있나? 참 머신곤 그레이드런처 이거 다 있다는건데 흡수능력 강화 헌터트랩 어? 야 이거 되게 좋다 근데 너무 많아 25만원 경험치나 필요해 아이 쟤기라 이따 공기지 가서 더 업그레이드하고 다 먹죠 이게 솔직히 다 업그레이드 안해도 될거에요 하지만 난타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휘관이 있겠죠? 자 저기 지휘관 지휘관은 이 이 이 이 노란색 마크를 달고있죠 어 여기 그 흡수능력이 되게 많아 흡수하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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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이 흡수하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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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크 표혜지 봐 저기 누가 보인다지? 오케이 라이플 여기서 다 없겠는데? 헬리콥터는 언제 봤지? 헬리콥터가 제일 좋은데 탱크 이게 업그레이드 할수록 그 탱크를 탔을 때 총알수하고 내구도하고 그 이게 늘어나죠 속도는 늘어났는지 모르겠다 다 먹었지? 어 여기도 있네 어 저기도 가보죠 대국민 와서 오세요 자 밑에 어 여기 또 또 또 나왔네 야 한군데만 왔다갔다 그러면서 거 그 뭐야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휘관 어디갔지? 또 리스폰 됐을텐데 잠깐 나갔다 오면 되나? 여기도 플러스 있죠 잠깐 갔다가 구요가님 와서 오세요 지쩍오는 이렇게 달리는데도 아무도 의심을 안해 어 어? 이게 기지 장 어디갔지? 좀 멀리 가야되나 보이네 그냥 저기 가죠 쯧 언제 기다려 이게 순간가속력 얻으려면 이렇게 점프했다가 내려가는 순간에 점프 데시킬을 누르면 점프 데시킬을 누르면 속도가 확 올라가죠 아이고 쯧 야 벌다 어디까지 가야되냐 쯧 쯧 쯧 쯧 쯧 쯧 쯧 그때 쯧 거기에 무겁자야 제가 거기다 왔어요? 어? 저기 저기 그 있다 캡틴 아메리칸? 흐흐흐흐흐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아 여기 들켰다 흡수는 옥상에서 알겠지 이렇게 있던 차량이 대부분 마땅아 learns 자 하이브의 뭐 없애는 방법을 뭐 말해줬는데 야 이 근처에 어딘가 있어 아유 쌍둥이인데 잘쓰겠습니다 잘해 임마 어 후사 아래 두명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흡수한다는 설정이야 그래서 내가 무기 다루는 솜씨가 그 늘어나는거죠 자 그래네드 런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시기 저시기까지 다 흡수하니깐 어 그 그 그거 뭐지 자 머신건 백발짜리인가 몇발이지 400발짜리 굉장히 좋죠 사람상렬땐 머신간이 최고세 이제 어 그 급수탑 없애는 것까지 했고 자 이거 이거 하나까지만 하고 15800짜리 15800짜리 그리고 메인케스트를 가도록 하자 자 맞다 업그레이드가 몇점이냐 헌터트랩 헌터트랩 아 이거 이거 하고 싶은데 인계상태 강화 체력강화 어휴 장르 아니다 다시 워점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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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좋다 웹피스트 야 이거 이거 자 이거 하고요 이거 좋아요 머슬 아 이거 좋은데 아이씨 아아 좋은게 많은데 경험치가 없어요 잠깐만 이쪽으로 하는게 맞나 경험치 많이 얻어야 돼 자 자 이쪽으로 하는거에요 저거 금방금방 하죠 반전이 뭐여 그래서 이게 메인케임만 하면은 빨리 깰 수 있잖아요 플레이 시간이 뭐 이렇게 메인케임만 쭉쭉해 나가면 긴게 아닌가 메인케임만 하면 재미없고 이 즐길 이 게임을 즐겼다고 할 수가 없지 이 게임은 내가 봤을때 스토리보다 이 알렉스 머서라는 캐릭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 이라고 예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요 자 여기 이건 뭐 한방에 가죠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거야 어 야 왜 왜 빨리 안 넘어가냐 야 왜 왜 빨리 안 넘어가냐 야 야 자 15.8백 저 그거 얻어봤자 지금 너무 이것도 얻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경험치가 필요 경험치가 너무 많아 3만 나 이것까지 하나 할까 어 어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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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경험치네요 살았는 생명체는 다 흡수할 수 있는거 아닌가 거의 모든게 아니라 흡수 못하는것도 있나 자 자 여기에 아주 지금 난리가 났지만 어 한불로만 가면 아 그래도 난리가 났네 베리스님 어서오세요 야 시원시원하죠 아주 그냥 달리는게 120점 아 이게 이름이 뭐죠 메피스트인가 해머인가 아 잠깐만 저거 나 뭐고있더라 헤헤 어 스맵다운 야 이걸로 애들 죽이기 힘든데 이걸로는 점수로 맞내기 힘들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아 아 왜이래 왜이래 야 이제 이거밖에 안되는데 저기다 저기다 좋아좋아 동이에요 질 음 응 안 돼이 자 은에 만족하죠 이걸로는 힘들어 야 이제 조그만하면 금이였는데 아깝다 다시한번 아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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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꼭꼭꼭 시민 희생자 2명 저 시민 희생자를 0명으로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나도 안낸다고 안내는데 이게 싸우다 보면은 정말 안낼 수가 없어 아 정말 나도 조심한다고 조심하거든 나 정말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도 예 아까전에 한 번 나왔네 한 번 시민 희생자 0명 딱 한 번 나왔네 코디니미모델 엑시비트 엑시비트 엑시리트 엑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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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바이러스의 바이러스를 제어하기 위한 예 실험이군요 근데 다 실패한거 같애 엑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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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거 하나만 더 하고 아 나 맹클리 하러 가야되는데 어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자 이 잠입하는 미션이에요 여기도 랜드마크가 있지 않을까 자 이쪽인데 어어 나도 몰라 자 여기 자 지휘자 지휘자 지휘자를 찾아라 지휘자 어디냐 어 여기있다 야야야 도망가지마 오케이 아 초록색 흡수되는구나 이벤트 녀석은 그냥 흡수 업그레이드 녀석은 하늘색 이벤트 녀석은 초록색 은신으로 점령하면 더 많은 예 그걸 주네요 오케이 자 만점 총 몇점이지 왜 찍을수있나 7만점 5만 아 이거 머슬도 이거 좋은데 힘을 두배로 하지만 이게 좋죠 자 가자 고고고 도로를 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거기다 역주행하고 있어요 툭 잠만 이거 그거 하는거 없나 밑으로 떨어지는거 어 밑으로 떨어지는게 없네 자 청식구야 다이남 뭐서 얘는 그 이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레드 크라운 군대 어 일단 잠이 피하겠죠 오오 뭐야 뭐야 제기랄 야 여기 완전 다 군인투성인데 잘못하면은 총괄사가 죽을거같아요 자 얘가 지휘관 탄달리면서 오세요 어 어 어 아 근데 제가 지휘관 저기에 저기에 있어가지고 쓰읍 힘들거 같은데 자자자자자자 빠져나온다 어떡하죠 나온다 어어어어 ЧЕster ГEN 저기서 물을 흡수하기란 거의 불가능 했어 자 욱성을 따라가 제우스가 내 코도병인가보데? 어 어 오個人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ev.ится,젓,저 må,τα,to,저 방피, 활성하고 뭐야이거 야야야 버리고 버리고 야 겁나게 안죽어 왜왜 vectors 안죽냐노 아야야야 Tennessee 아~~이 씰 후πει태 adapter 어 뭐야 어? 납치하는거야? 자자자 아유 쉽네 쉽네 그래그래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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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 이거 어휴 야 이거 뭐야 야 내가 싸는건데 탱크가 훨씬 더 잘 싸워요 장갑차가 저기 하나 더 있네 자 그냥 탱크가 땡긋하고 죽이죠 편하네 나보다 더 강력한 탱크 어 잠깐만 어 이쪽으로 가는거 맞구나 자자자 비키세요 비키세요 자아 이마인들은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와서 괜히 궤도에 깔려서 죽지 마시구요 아 아 이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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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려 좋아요 자아 자자자 빨리 빨리 가죠 빨리 가죠 자 자 자 방향전은 빨리 갈때는 점프해서 방향전하는게 제일 좋아요 아 아 도로로다닐 도로로 인도로 가지말고 야야야야 너 거기서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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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까 빨리빨리 가 앗.. 왜이렇게 느린거 같지? 달리는게 훨씬 빠른거 같애 근데 이건.. 탱크가 아니라 장갑차라 아 차를 자꾸 이렇게 오케이 자 첫번째 표점 도달이네요 뭐지? 아 여기를 보호하는건가? 아 또 엄청 많이 나왔는데? 여기를 보호하는거 같은데? 저기까지 갈려나? 지금 헬리콥터가 날라오고있어요 예 안가요 중간에 가야가 터져 저.. 지금 오고있는거 아냐? 어 저 오고있는거 아닌가? 야 또 오고있는거야 안오고있는거야 자 비켜주세요 어후 통과하는데? 자아 아 저거 헬기가 목표가 아니였네?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옆으로 돌고 옆으로 돌고 아이차 아이차 됐어 됐어 빨리 빨리 가 자 비교 비교 비교주세요 자 부딪히니 죽어요 자아 빨빨빨빨 빨빨 빨빨고 이거 꼭 빨리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? 너배터게 되지 않나? 쓰읍 지금 그 그렇게 급할게 없는 방어미션 같은데 그렇게 급할게 없는거 같아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되게 느리느리 타게 오거든요 야 비겨봐 비겨봐 어.. 아이야디야 이쪽으로 가지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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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누가 보면은 제자리에서 너네를 죽이려고 띵띵 돌고 있는거 아니야 난 피하려고 최대한 놀려가는데 결과는 더 많이 죽이고 자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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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션 알려 예 시민센터가 335명이에요 어.. 모두가 더 나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건들이 매우 역할이 그린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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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巨이term 그린아의 사례를 쇄적 그린아에게 연 politiques 그린아에 그린아에 바이러스 유출 6일 후, 20% 인구가 감염돼 6일만에 이 큰 도시가 6일만에 감염된거죠? 어, 그라운드 스파이크 업그레이드 댄싱 슬라이드 어... 멋을 이거 획득하구요 자, 바로 메인션 바로 가죠? 자, 잠시만요